안녕하십니까 벨레MTV 알파인입니다. 오늘은 또 배수지로 왔습니다. 그리고 배수지까지 찾아오신 전기마이크입니다. 왕방산에 이어 이번에는 배수지 원정투어를 하러 오셨습니다. 멋있죠? 이제 좀 쉬었으니까 다시 알파인 코스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배수지 원정투어를 하러 오셨습니다. 이번에는 배수지 원정투어를 하러 오셨습니다. 이번에는 배수지 원정투어를 하러 오셨습니다. 배수지 원정투어 배수지 원정투어 배수지 원정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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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, 미안, 미안, 미안. 이쪽, 이쪽, 이쪽. 오랜만에 해. 이쪽, 이쪽. 그리고 가면 끝이에요. 죄송합니다. 올라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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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